천장에다 붙인 북두칠성 회로인데요. 한번 불을 끄고 연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불을 끄고 자 1미터 정도 떨어진 위치에서 제가 버튼을 누르고 저기에서 송신 LED 버튼을 누르고 막 위치를 흔들어 봤어요. 별자리 같네요. 막 빨리 흔들면 깜빡이죠. 이렇게 해서 부드럽게 이렇게 해서 북쪽 하늘의 북두칠성을 내방천장에서 적외선 리모컨을 통해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